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의 특별한 장면 전환 9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현재 앞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다음 사진을 넘어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 전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특이한 장면 전환이죠. 지금 현재 한면에 보이는 것은 클립 그래픽입니다. 그 다음엔 아래쪽에서 위로 펼쳐지는 장면 전환입니다. 자 다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장면 전환입니다. 다음에는 가운데서 좌우로 회전하면서 장면 전환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펴낸 준비를 했죠. 자 지금은 가운데서 위아래로 펼쳐지는 그런 장면 전환입니다. 자 다음에는 왼쪽에서 쭉 가운데로 와서 펼쳐지는 장면 전환입니다. 다음에는 오른쪽에서 펼쳐지는 장면 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펼쳐졌죠. 이렇게 장면 전환을 아홉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러한 장면 전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를 펼쳐집니다. 키네마스터가 요사이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할인이 많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제가 키네마스터를 펼쳐집니다. 펼쳐서 펼쳐하면 이와 같이 나오죠. 여기에서 제 하단에 만들기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선택된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를 펼쳐집니다. 새로 만들기를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터치해서 제가 이름을 입력을 장면 전환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넣고 그 다음에는 화면 비율은 16 대 9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고급입니다. 이 고급을 반드시 터치해서 설정하세요. 고급을 터치해서 저는 여기 사진 배치는 화면 채우기라고 하겠습니다. 화면 맞추기로 하면 좌우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화면 채우기는 3회를 상하좌우 꽉 채웁니다. 자동은 저절로 사진이 움직여야 하는 거죠. 이거는 편의 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면 채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 채우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사진 지속시간을 여기 보시면은 기본 사진 지속시간이 있죠. 아까 그러한 장면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진 지속시간을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기본 일반적으로 4.5원광 이렇게 나오잖아요. 4.5원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15초로 하세요. 15초로 하고 다음에 기본 장면 전환시간이 있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기본이 1.5초로 되어 있죠. 기본 장면 전환이 짧으면 제대로 적용이 안됩니다. 아까 그 장면 전환이. 그래서 이것을 5초로 하세요. 5초로 해야 됩니다. 기본 장면 전환시간을. 기본 지속시간 15초. 장면 전환시간 5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해서 그러면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의 미디어 브라우저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디어 브라우더에서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와서 아까 그 장면 전환을 제공시키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두 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절개찾기에 제가 미리 등록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절개찾기를 등록해서 터치해서 강의를 빨리 진행해서 제가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어요. 이 사진을 툭 씻어서 가져와서 그 다음에는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어요. 이 사진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자 이 사진은 두 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둘 다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 작관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배우죠. 이 사진을 두 개 이렇게 가져왔는데 장면 전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있는 I자 있죠. 사각형 속에 보면 이게 I자 있잖아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좀 터치해야 돼요. 이것을 딱 터치하면 이것이 장면 전환이란 것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제일 강의 앞에서 소개한 그런 장면 전환은 에코 전환이란 것입니다. 이 에코 전환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에코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강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에코 전환은 어디에서 어떻게 다운받느냐 하는 것은 에코 전환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후에 이 에코 전환을 다운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에코 전환을 팍 터치합니다. 에코 전환은 여기 보면 010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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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종류에서 9종류에서 9종류를 하나하나 제가 적용시켜 보겠어요. 자 먼저 여기 에코 전환의 0101 1번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1번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화면을 보세요.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이 나타나죠. 0102를 적용시킵니다. 2번을 적용시키면 왼쪽에서 화면이 나타나죠. 3번을 적용시키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겹쳐서 나타납니다. 4번을 적용시키면 위에서 아래로 적용됩니다. 다음에 위로 올려서 5번을 적용해 보겠어요. 05를 터치하면 가운데서 회전하면서 좌우로 펼쳐집니다. 6분을 터치합니다. 6분을 터치하면 가운데서 상하로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분이 또 이쪽에 7분을 차례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분을 터치하면 왼쪽에서 나타나서 쫙 펼쳐집니다. 8분을 터치하면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펼쳐집니다. 마지막 9분은 가운데서 나타나서 위아래로 펼쳐집니다. 이상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에코 재난은 다시 1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터치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에코 재난이라는 장면 재난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것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에코 재난을 어떻게 다운받는지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기아집 같은 게 있죠. 기아집 이걸 터치합니다. 기아집 이걸 터치하면 이게 뭐냐면요 조금 전에 그 기아집이 키네마스터의 SS 스토어입니다. SS 스토어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최상단에 장면 전환이라고 나와있죠. 장면 전환 아이콘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 전환 여기 보시면 장면 전환 에서 분류가 3D 액션 아날로그 킬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슬라이더 까지 쭉 많이 있죠. 이 중에서 그 장면 전환이 어떤 것이냐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까 그 장면 전환은 여기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있습니다. 슬라이드 최하단에 보세요. 최하단에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라고 있죠. 이 슬라이드를 터치하세요. 스치하시면 여러분들은 벌써 간파했을 겁니다. 이게 여기 에코 전환이 있죠. 바로 이 에코 전환입니다. 에코 전환 이것을 터치하면 저는 이미 다운받았으니까 설치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운 안 받은 분은 다운로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이 장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아니 왼쪽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이것을 터치하면 시연이 됩니다. 터치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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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전환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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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